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부식 132회차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내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노팅험은 엘랑가와 허드슨 5도 1을 축으로 한속공 전술이 주요하며 최근 레스터전 3대1 승리에서 빠른 역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깁스, 화이트와 워드 프라우즈의 부재에도 앤더슨과 도민게즈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며 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밀렌코비치와 무릴로의 조합이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웨스트햄의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와 보인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하지만 쿠두스의 징계와 안토니토의 기복으로 공격에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부족해 보였으며 토디보와 마브로파노스의 수비 조합 역시 불안정해 노팅험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해 노팅험의 역습에 빈틈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팅험이 경고한 수비와 역습을 통해 웨스트햄의 빈틈을 공략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 노팅험 승을 추천드립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학포를 축으로 한 4-2-3-1 전술로 탄탄한 공격을 펼칩니다. 소보슬라이와 누네즈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해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직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반다이코와 코나테가 수비의 복귀에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제공권 확보가 기대됩니다. 브라이트는 미토마와 웰백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하지만 페드루의 부재로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덩크의 결장으로 수비진이 후반에 집중력을 잃기 쉬워 리버풀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고루와 반헥해 조합이 리버풀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수비 복귀로 공수 모드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득점 싸움이 예상되나 리버풀이 전반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이며 리버풀 승을 추천드립니다. 입스 위치는 번스와 채플린을 활용해 지공 전수를 펼치며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였으나 주전 공격수 허친승과 오그베네의 결장으로 델랍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전개가 세밀하지 못합니다. 튜양제브와 그리부스 등 주전 수비수들이 빠지면서 수비 라인도 불안정해 다실점 위험이 큽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마비디디, 부오나노테, 파타오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며 여전히 바디에 침투가 위협적입니다. 수비진에서 오콜리와 파스 조합이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입스 위치에 공격이 약해 실점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탄센의 공백은 저스틴이 무난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공격 전개가 입스 위치에 비해 확연히 유리하며 특히 입스 위치의 수비 결원이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지공 위주의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레스터시티가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레스터시티 승을 추천드립니다. 본머스는 속공 전술을 주로 활용하며 아우타라, 클루이베르트, 세메뉴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합니다. 아스턴 빌라전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에바니우송의 기복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트래버스가 케파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고 있으며 자바린이와 세네시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어서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사비우와 포든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지공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토트넘전에서 역습에 고전하며 패배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그바르디올과 아칸지의 복귀로 수비 안정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드리와 대 브라이너의 공백으로 중원의 창의력이 떨어져 홀란드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으나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어 평소의 강력한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봄머스의 수비 밸런스가 경고해 대량 득점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시티가 승점 3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시티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13 2회차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